오늘 민준이 절대 복습을 안해오는데 A의 13 안했네요 딴친구들 볼까? 준호는 아직 온지 얼마 안되서 안하고 다들 하는거 같은데 할 수가 없어? 알겠어요 할 수 있게 되면 꼭 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될까? 민준이 많이 늘었다 아니 아니 너 공부하는데 왜 여기 앞에 T고 뒤가 T니까 앞에도 T하고 뒤에도 T하니까 갑자기 T라는게 생각나는데 틈 자 생각나고 다른 인대에서 꺼냈어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가 됐지? 이가 원래 가지고 이 소리는 이 에 어 여기서 뭐 됐지? 근데 이 N 아니야 그 다음에 N이 갖고 있는 소리는 T는 N N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T 여기다가 T 붙이니까 합쳐서 뭐가 그렇지 T 얘는 뭐가 되죠? 타이거 그렇지 타이거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T하고 여기 얼이 그렇지 끝에 얼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가 됐지? 타이 그렇지 오우 민준이 똑똑해 타이 그럼 I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소리 그 중에서 뭐 됐던 T 그 3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지? I 아니지 지금 T가 되게 T T 아니 I가 자 진정하고 들어 봐 I I I I O 3가지 소리 갖고 있잖아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된 거야 이 3가지 중에 A A I가 A 소리 갖고 있어? 아니요 E 그러면 T는 T는 T I는 E니까 T 되는데 타이가 아니고 A I I I I가 I 됐으니까 타이 되는 거잖아 네 I I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지 네 그 다음에 G는 그 E는 무슨 소리 원래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됐지? O O R은 O R 다 합치니까 TIG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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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T는 T T는 T T는 T T P는 O P는 T T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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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tuh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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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U가 됐어? E, L A 이 세 녀석은 무슨 소리내요? 브레드 브레드 그 다음에 LL L은 무슨 소리내지? 그 다음에 A가 갖고 있는 내가 이 소리는 뭔데? A, A, A A, A 어, 중에서 여기서 뭐 됐지? 어, 아 아, 아니고 어 됐죠 그래서 합쳐서 엄, 브레울러 그러면 얘가 내는 소리는 엄 얘는 브레 브레 얘는 을러 을러 러 다같이니까 엄브레울러 엄브레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엄브레 엄브레 러 러 러 러 러 러 러 은 언 UND D는 UND E는 원래 무슨 소리? 힘 빠졌으면 엄브레 R은 어 어 그 다음에 어 얘는 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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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래서 v는 v a 는 원래 무슨 소리 중에서 여기선 a n 는 는 합치니까 van 좋지 바라네 되십니까 ok 그러면은 얘는 l 응 그렇지 안사서 fast fast 오 대단한데 b 는 v e 는 원래 e 어 근데 여기선 a s 는 t 는 t 는 합쳐서 fast fast ok 민준이 집에서까지 복습까지 하면 진짜 빨리 파닉스 떼겠다 척척 읽겠다 집에서 맨날 할 때마다 아빠가 맨날 이거 보면 하나도 틀리면 게임 어떻게 해주고 다 맞으면 게임 게임하고 줘 그렇구나 그리고 맨날 10시 40분이나 10시에 다